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6평 대비 5주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평은 6월 9일 목요일 지금부터 5주 있으면 6평이 5주가 오늘 캐스트의 부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범위를 확인 먼저 해보자면 가끔은 6평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묻는 아주 황당한 우리 수험생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범위부터 확인을 하자면 수원 수투는 전체 미적 확통 기한은 뒤쪽에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적분 통계 공간이 제외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는 각 과목당 5주 중 2주 동안은 개념 재정리가 필수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6평 9평 수능 대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개념 기출 N제 실목까지 4가지의 컨텐츠 중에 6평 대비에서 개념의 비중 9평 대비 수능 대비에서 개념의 비중을 달리 하는 거지 없애지는 않아 절대적으로 개념 기출 N제 실목에 달라지는 비중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사라져서는 안 돼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5주간 6평 전략은 6평을 준비하는 5주간 전략은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오르세 학원에서 6평 만점자를 배출했던 전략이에요 그럼 대단히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살짝 부담스러운데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개념 2주 재정리 필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념 또 해요 또 해야 돼 지금은 5주 중에 2주야 5분의 2야 단 개념만 하지 않잖아 우리 개념 에센스에는 개념과 BQ가 있고 SQ 파이널이라는 문제가 있어 2주간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개념 BQ SQ 파이널을 개념 BQ 먼저 1주간 모든 과목을 하고 나머지 1주간 SQ 파이널을 해도 되고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은 개념 BQ를 하면서 동시에 SQ 파이널을 그 단원에서 한 방에 끝내면서 2주간 해도 돼 그리고 SQ 파이널만 해도 되는 집단은 1등급 이미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SQ 파이널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개념 BQ를 복습하면 돼 그럼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선생님 개념 강의를 다시 에센스 강의를 다 들어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른데 50% 정도 전체 수험생의 하위 50%는 다시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고 상위 50% 정도는 본인이 필기한 개념 노트를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이게 뭐였지? 라는 의문이 드는 잊혀진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개념 에센스로 복습을 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 또는 나는 개념 에센스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고 기출 100선부터 들어왔다라는 분들은 텐데이즈라고 하는 세컨 찬스 정확히 강좌명이 세컨 찬스 텐데이즈 개념 완성인데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냥 텐데이즈로 통하더라고요 텐데이즈 개념 완성 강의를 이용해서 각 감옥을 텐데이즈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개념 에센스로 개념 BQ 기본 문제 SQ 약간의 줌킬러 그리고 줌킬러 킬러인 파이널을 통으로 복습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텐데이즈로 개념을 쫙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추천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적혀있는 건 뭐냐면 음... 글자 잘 이게 화면에서는 보여요? 네 미적분의 적분 확통의 통계 기하의 공간은 6평 범위에서 벗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 우리는 6평이 목적이 아니잖아 수능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6평 범위에 해당하는 공부만 해버리면 여름방학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부터를 다시 한번 완전히 겨울에 공부했던 게 지금 한 번도 복습해주지 않으면 리셋해버릴 수 있는 거야 리셋이 되고 나서 여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면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이 부분들이 범위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도 하지만 난이도도 앞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덜 본 부분이라 왠지 난이도도 높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6평 전에 지금 개념 재정리하면서 이 뒤쪽을 미리 살짝 봐 놓는 게 좋다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6평까지만 끌고 갈 거라면 선생님의 캐스트를 통해서 아 나는 6평 대비 성적은 6평 대비를 선생님 캐스트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6평 잘 나왔어 하면 되게 기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수능에서 최고점이야 6평은 수능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어찌 보면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6평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어쩌면 전혀 의미가 없는 시험일 수도 있으나 이 시험을 계기로 수능까지 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강도 있는 공부를 함으로써 실력이 바뀌거든 그래서 하는 게 6평 대비야 그래서 6평 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수능 대비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 과목들의 뒷부분 한 번은 챙겨야 돼 그래서 가볍게라도 에센즈라면 개념 BQ만이라도 뒷부분의 개념들을 챙겨 놓고 그리고 3주간, 2주죠 5주 중에 2주간 6평에 해당하는 개념을 같이 진행을 시키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이 부분까지 체크해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결국은 수능에서 또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6평에서 최고점 찍고 9평 수능에 떨어지는 N수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N수를 한다는 건 어떤 관점이냐면 내 실력보다 덜 나왔기 때문이야 그럼 그때 내 실력, 언제가 내 실력의 리즈 시절이었냐라고 한다면 6평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6평에서 최고점을 찍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포인트만 이야기를 할게요 개념을 이렇게 2주간 재정리하고 나면 선생님 예시로 개념에 대한 계획을 예시로 하나 짜서 혼자 이 개념 계획을 짜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예시로 짜서 첨부파일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개념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계획과 그리고 2주 후 3주간 진행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풀어야 되는지까지 5주간의 계획표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월 19일부터 이제 2주간 개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개념 안에 있는 문제의 대표 문항이죠 평가원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대표 문항까지 기준이 되는 개념과 개념적 접근이 끝나고 나면 5월 19일부터는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평가원 기출 분석 그리고 N제 실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평가원 기출 문항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개념 정리가 만약에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아 이제 개념은 그만하고 나는 빨리 문제 풀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2주간 개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개념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야 그러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놔야 돼 그걸 그대로 쓱 지나가면 국평 대비 수능 대비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 그래서 개념 정리를 유지하시고 다 끝나신 분들은 평가원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지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야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조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이 조건이 나한테 어떤 개념을 쓰라고 말하는지를 읽어내고 내가 펼친 개념 중에 개연성 있는 개념을 끌어다가 논리적으로 적용시키면서 기출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언어들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서 내가 가진 개념들을 접목을 시켰는가 이런 관계성을 조건과 풀이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거지 막 풀어제끼는 게 아니야 막 풀어제끼는 기출은 결국은 힘이 없을 수 있어 어쩌면 이미 막 풀어제끼는 정도의 기출은 다 풀었을 수도 있잖아 기출은 분석하는 거야 그냥 푸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엔제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되고 이와 관련된 건 지금부터 선생님이 6평까지 매주 캐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매주, 그 주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문제 분석 관련된 건 일단 좀 기다리시고 개념 재정리부터 스타트 하시면 돼요 자, 평강 기출 문제는 최근 5년에서 8년치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이전 기출도 물론 좋다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은 이 기출 문제를 풀 때 가형 확통 문제를 반드시 추가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단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풀 때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겠지만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단원별 기출 문제 말고 기출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골라 푸는 모의고사를 통으로 뽑아서 골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그 문제가 그 자리에 얼마 정도의 난이도로 들어있는지도 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은 아, 이 흐름으로 전체 한 회를 구성하는구나 까진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수프로서 기출 문제를 보려면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될 거고 그때 가형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야 확통 선택자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을 공부할 때 자, 이게 선생님 핸드폰이 아니어서 뭔가 떴어요 자, 살짝 편집점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괜찮죠? 편집을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자, 가형에 있었던 확통 문제까지 추가하라라는 거고 그리고 기출 분석에는 우리의 기출 백선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 중킬러, 킬러만으로 이루어진 기출 백선으로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 때 먼저 기출 백선을 통해서 그 단원의 대표 기출을 선생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기출을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 선생님이 기출 백선, 공통 과목에 대한 수원 수트에 대한 기출 백선 그리고 기출 50선들 각 선택 과목에 대한 기출 50선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백선을 가지고 유평 대비를 할 때 무리가 없도록 기출을 열심히 촬영해서 기출 백선 강의를 유평 전에 수원 수트는 완강 그리고 기출 50선들은 유평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들을 완강 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엔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엔제라고 했을 때 기출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라는 엔제의 선두 주자는 반드시 연계 교제여야 돼 특히 유평은 수능보다도 연계가 많이 되는 시험이에요 수능 특강을 반드시 1회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단 말이 막히죠? 단 1회만 풀면 돼 자 보시면 장사하는 것 같죠? 홈쇼핑 느낌 나지 않아서 방금? 딱 한 번의 기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자 이비에서 수능 특강을 1회 풀어야 되고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엔제를 일부 추가해야 되고 단 이 엔제는 절대 절대 문제풀이 기간 속에 3시간 동안 문제를 푼다면 2대 1이어야 돼 2는 기출 기타 등등 평가함과 관계된 문제 그리고 1이 또 다른 엔제 새로운 문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엔제를 일부 추가하고 6평 대비로 1회에서 2회 정도 최소한 1, 2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하고 역시 6평 대비 실모로 선생님은 3월 대비 천우신조처럼 6평 대비 천우신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천우신조도 3평 대비처럼 우리가 제작한 문제들로 이루어진 천우신조 플러스 기출을 재편집한 기출 뭐였죠? 실모 기출 실모 기출 정식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기출모의 천우신조 기출모의가 있었어요 그걸 선생님이 편집해서 PDF 파일로 올려줬었고 이번에도 6평 대비 천우신조로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회 잘 만든 다음에 기출을 편집해서 6평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한 번씩은 겪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기출모의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6평 대비 전략이었고 오늘이 첫 퀘스트이기 때문에 매주 선생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주간의 공부에 대한 기준,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줄 거고 선생님과 함께 6평까지 5주간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나는 땡땡 파다 라고 선생님이 딱 거창하게 적은 이갑에서 조교가 요즘은 땡땡 파다가 아니라 땡땡 러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대요 어떤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냐면 수험생들이, N수생들은 어차피 수능 대비를 열심히 하겠지만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건 N수생이어도 이 마인드, 태도의 관점에서는 어차피 같은 상황일 수 있는데 내신 기간이 되면 대부분이 선생님 저는 정시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6평 대비 기간이야 지금은 잠시 내신을 수시러들도 지금은 잠시 내신을 내려놓고 6평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5주간 정말 6평의 몰입! 6평이 수능이야 내 수능은 6평이야 6평 뒤에는 없어 야 나 인생에 이런 5주를 보내본 적이 없어 라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면 이 5주가 진짜 여러분들의 무언가 수험생활이나 또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 그런 게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6평 대비는 수능으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 6평을 빌미로 굉장한 몰입된 공부를 하게 하는 그게 바로 6평 대비의 의미인데 이 말이 참 현실도피가 되줄 때가 많아 6평 대비 할 때는 선생님 저는 수시러예요 수시로 대학 갈 수 있겠죠? 내신 대비하는 기간이 되면 내신을 핑계로 수능 특강도 풀고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핑계로 수능 특강을 열심히 푼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수능 특강 안 풀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수시러예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정시를 대비하는 것도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6평 대비 할 때, 9평 대비 할 때는 저는 수시러예요 내신 대비 할 때는 저는 정시러예요 이 모든 반대되는 말들은 다 하나같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6평 대비 할 때는 나는 정시러예요 반대로 말하지 말고 나는 정시러야 내신 대비 할 때는 나는 수시러야 6평 대비 할 때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니까 9평 대비나 열심히 할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반대로 말하지 말고 6평 대비를 빌미로 6평 범위에 해당하는 이 공부는 다시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끝내버려야지 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 모든 건 태도에 있다 내신 기간에 수시러라고 외치고 모의고사 기간에 정시러라고 외치는 모든 걸 부딪혀서 해내고 이겨내는 그 태도가 정시, 수시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게 하는 길을 만들 거라고 6평 대비를 계기로 6평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공부는 여기서 끝이야? 난 끝장을 보겠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도의 문제니까 얘기를 5주 전략 하면서 마무리 이야기로 끝나겠습니다 끝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산만했던 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타트 지점에서 6평을 향해 갈 거야! 라는 마음을 진짜 그 강한 의지를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계속 7 12 16 16 Ú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